닥쳐가면 멈춤! 다음 장면이 닥쳐가면 어? 기선을 잡았군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 손들을 뺏겼군 속 2조 내가 유리해 뺏겼다 히힛 어? 2버튼을 빼앗겼다 히힛 히힛 이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. 5분밖에 안 남았네. 이 거점을 빼앗겨서. 아, 이 힘입. 그렇지. 3명 처치. 아주 잘했어. 지금 애들 내 말은 의미입니다. 그cit은 대부분을 잡을 수 없는 것 같거든요. 이 거점은 더 묶어진 것 같아서. 저게 있어. 이 다음은 또 하나. 이 거점을 점령해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대체 정신이군 ㄷㄷ 어? ㄷㄷ 1분밖에 안 남았다. 1분밖에 안 남았다. 저는 한 3분밖에 안 남아있다. 이미 그냥 1분밖에 안 남았다. 이게 내가 신경을 받아냈다. 2분밖에 안 남아는데.. 2분밖에 안 남았다. 왜 1분밖에 안 남았다. 2분밖에 안 남았다.. 2분밖에 안 남았다.